그거 알아? 미래 친환경 분야에서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서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는 사실 소개해줄게 2021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한번 볼까?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ESS,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 효율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들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사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어때? 기대될지? 이번 2021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앞으로 채용할 멋진 기업들을 대표해서 50여개의 우수, 중소, 중견 기업이 참여 AI 면접을 통해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야 어디에서? 집에서! 편하게 지원해줘 그린 뉴딜의 채용 한큐 솔루션으로 지원자에게는 AI 취업 컨설팅을 채용 기업에게는 최적의 인재를 추천 채용 공구부터 최종 면접까지 한큐해 간편한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고 그 외에도 부직자들이 위한 직무 교육, 채용 설명회 편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무료로! 2021년 7월 7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그린 뉴딜 박람회에서 우리 일자리도 빠르게 만들어 보자고 일자리에 에너지를 충전하다 2021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Cassしょ! 붓 식gon 눈 아냊 개 연 감사합니다.